그림아 엄마 이렇게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서 찜질하고 있는데 너 꼭 이래야 되겠어? 그림아 엄마 지금 저기서 찜질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좀전까지 해줬는데 또 하자고? 너 되게 이기적이다 되게 이기적인 강아지다 엄마 다리 아픈데 해야 돼? 와 아 다행이다 못 갖고 오지? 그림이의 그림이는 공을 빼오지를 못하는게 장점이자 단점 그림아 공 가져와 공 가져와 그림아 공 어딨어? 공 어딨어? 어? 공 어딨어? 아 그 와중에 또 사려먹었어? 캐릭터 희한하네 맛있게 먹어 어? 그럼